어? 자 엄청 많이 팔렸어 아닌가? 카 흐흐흐흐흐흐 물 끝 파뜻 조아놀아 흐흐흐흐흐흐흐흐 lerin 떨어져간다 판매량 떨어진다 지금이야 카출시 판매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칼을 출시한다 좋아 좋아 타 아 중국 좋아 72000원 버그 제거해주시고 버그 다 잡았으면 게임 플레이 개선 밸런스 맞춰주세요 야 이 게임 게임 밸런스까지 맞춘 밸런스 패치까지 끝난 게임이야 점점 뭐 점점 저거 되고 있지 판매량 미친듯이 떨어지네 바로 유통 아 하청 날라간 파 다 끝나갑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있으면 엔진 새로운 엔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 오마이갓 78000원 오 심상치 않다 이거 심상치 않아 아 저거는 완전 조졌네 밸런스 패치까지 했는데 왜 오히려 중국이 안 산 듯 중국에 판매한 게 좀 안 됐나 봐 4만원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야 이번 거 좀 느낌 좋다 오오 느낌 좋다 이번 거 오오오 좋아 쭉쭉 깔아 쭉쭉 마지막 한은 좀 멋있게 한은 좀 멋있게 가자 우선 다 끄고 28만원 31만원 33만2천원 딱 맞네 니네 그런거 할때가 아니야 게임개발 자 버그 잡아주시고 고니 혼자서 버그잡아라 아니야 게임플레이 개선 아 돈이 없네 망했다 마이너스잉 안 돼 마지막 한 대 아니 대출댕기만 망하는거야 지옥이야 구속게임 시리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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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뿌요뿌요 만들었다 나 지금 이거 만든건 거의 뿌요뿌요야 오케이 출시 나의 역작이다 아 씹 아 씹 아 씹 아 씹 아 씹 야 업그레이드 해줘 야 빨리 붙어 빨리 그렇지 판매량을 다시 살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계속 투자해 계속 투자해 계속 투자해 야 CPI 시작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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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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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 마이너스 낼 수 없어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어 바람처럼 왔다 갈 수 없어 빨리 그렇지 그렇지 응당 업데이트 빠리야 이 게임 쿨소 게임인줄 알았는데 계속 업데이트해줌 개꿀 5천원짜리 샀는데 개 15만원짜리 산 그 기분 걔 곧이 행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분 OG sheet 미친듯이 떨어진다 수지가강하네 작大家都 빨리와 빨리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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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!!! owning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... 감사합니다 7,851원 아... 겨우 7,851원을 벌었네요 아... 큰일날 뻔했어요 진짜 지옥 나락으로 떨어질 뻔 업데이트 해줬지만 벌써 끝났죠 게임 너무 늦었어 엔진이나 하나 개발해줄까? 이제 3D 이거 팔리려나? 계속 아케이드 팔아줄까? 존버? 아... 기능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거 다 하면은 근데 나 망할 것 같은데? 이걸 다 해서 만들 엔진이... 아... 그니까 지금 만들려면은 100만원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... 어떡하지? 우선 오래된 엔진들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자 써라 올 3D 아...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벌써 25만원이야? 게임 크기를 늘려서 존버를 양산하자고? 내 존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까먹었어 존버 어떻게 만들었었지? 레벨 에디터 2D 엔진 포스 피드백 3D 오디오 비디오 컷신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비디오 컷신 빼고 아... 존버 4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보면 그걸 다시 만들면 되거든? 내 게임 리뷰 내 지금까지 판 것 중에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잘 만든 게 존버 4인데 아케이드의 3D 슈팅으로 만들어서 뭘 집어넣었나 생각이 안 나네 요거 두 개로 팔았고 미니게임보이하고 이걸로 했고 석깃이 되었어? 석깃이 되었어? 쉐이더 지원, 마우스 지원 아... 쉐이더하고 마우스만 집어넣는데 이렇게 된 거야? 존버 5 아케이드의 3D 슈팅의 석깃이 되 그 다음에 성량 6 성량 6 엔진 이거하고 뭐야 아... 다 다 날라갔나 봐 야 이거 캣트 개발 비용 왜 이렇게 비싸? 너무 비싼데? 그냥 컴퓨터만 팔아보자 존버 4가 가장 잘 됐었으니까 컨셉 복사하고 복제방지는 옛날에 쓰던 거 그냥 쓰고 미국만 하나 개발 비용이 무슨 63만원이야 들어가 뭐뭐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쉐이더하고 마우스 지원하고 그냥 이렇게 냈었나? 하나 뭐였지? 스프라이트? 스프라이트? 다시 만들어보자 시대가 지났어도 명작 게임은 변하지 않아 울티마 온라인을 봐 미친 엑스박스 나왔다 2005년이네요 벌써 벌써 2005년이야? 야 근데 매우 어려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 기적이야 빚 하나도 안 졌잖아 홍보비용 10만원 10만원 못 넣겠고 포스터만 팔아야 될 거 같은데 뭐야 애들이 막 길을 저렇게 다녀 포스터 찍어내고 버그 잡아야지 너는 버그 있나 한 명만 해 좋았어 춘시 톰보 파이버 하청이나 빨리 해라야 시간이 없다 아 존보 파이브 좋아요 자 마케팅 국내 게임 잡지에다가 집어넣고 자 업데이트 해줍시다 야 빨리 와 야 벌써 판매량 엿됐어 야 빨리 빨리 올려 그렇지 바로 봐야 해 얘부터 바로바로 해야 되겠어 판매량 엿됐어 마이너스 가기야 이거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 흐 Faith DLC로 먹고 살자 우리 좋아 좋아 9주네 3에서 4주는 버틸거야 좋아 자 지금이다 지금 개발해야해 5주에 한 번씩 좋았다 유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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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태 유지해 됐어 됐어 엔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만큼 돈 됐어 됐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작은 부스에 한 번 나가 한 번 내보내 존버 좋아 펜도 생겼어 나이스 자 펜 업그레이드된 기념으로 마지막 개발 한 번 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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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도 생기고 게임을 알렸기 때문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났어 지금 좋아 좋아 쭉쭉 올라가고 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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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좋아 아 미친 아 미친